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부터가 대단하죠. 상간녀가 하나도 아니고 무려 5명입니다. 몇 달 전에 무슨 대학교에서 여자 5명이랑 동시에 거시기를 했다는 알파남이 어쩌고 저쩌고 되게 시끄러웠는데 그래도 걔들은 다 총각이고 처녀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인간은 유부남이야. 이거는 알파가 아니라 그냥 오메가 같은 놈입니다. 파멸이죠. 봅시다. 제목. 별이 무리 아니 상간녀가 무려 5개. 언제 남편의 바람과 두 집 살림 이거 용서하고 살 수 있을까요? 결혼 4년차 제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는 주말 부부에요. 제가 남편보다 벌이가 좋습니다. 아니 솔직히 비교가 안되는 수준이고 특히 남편은 직업 특성상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하는데요. 저는 그러지를 못해서 그러다보니 주말 부부인거죠. 또 제목은 저렇지만 저희 부부 사이가 절대 나쁜건 아니었어요. 아니 아직도 서로를 많이 사랑하고 정말 애태태하는 사이죠. 다른건 몰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해요. 이 남자가 저를 사랑한다는거. 여하튼 제가 이 사람의 바람을 알게 된건 다른게 아니고 그 상간녀의 자백으로 들키게 된건데요. 그러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여자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것도 알게 됐습니다. 최초로 제보를 해준 상간녀가 이 자식 진짜 개자식이에요. 이러면서 저한테 다 알려준거죠. 바람에 바람을 피우다 걸린거 같아요. 그리고 두 집 살림을 하던 여자의 경우 처음엔 제 남편이 유부남이라는걸 아예 몰랐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보내준 대화 내용들을 보는데 보니까 그게 맞아요. 이 아이는 정말 몰랐고 처음부터 저희 남편이 속이고 접근을 한게 맞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른 뒤에 유부남이라는걸 알게 됐는데 그걸 다 알면서도 둘이 계속 같이 살더군요. 살았더군요. 이 여자가 지 스스로 자백을 다한겁니다. 저는 남편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그 상간녀한테도 마찬가지 용서를 해줄테니까 여기서 조용히 사라지고 내 남편한테 복수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 스니가 글을 굉장히 혼미하게 써가지고 제가 수정을 해온거거든요.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상간녀도 처음에 처녀인데 속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 조졌다고 복수하지 마라. 그럼 나도 봐줄게.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사실 남편에게 기회를 줬다기보다는 저희 시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들이라서 그래요. 당신들이 대신 사과를 하며 한번만 기회를 줘라. 이러셨고 다른 변명 없이 그냥 죽어라. 사과만 하셔가지고 그러기로 했죠. 사실 저 또한 그래요. 아직도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남자가 저한테 용서받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자마자 또 그 상간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이 여자랑 반드시 이혼할 거야. 내가 지금은 유책이라서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위자료 쪽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봐. 이혼하고 내가 바로 다시 너한테 달려갈게. 재산 분할이랑 외도는 다른 문제거든.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빈털터리 거지 새끼로 까지는 않을 테니까 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한 달만 기다려. 내가 이혼하고 갈게. 이렇게 연락을 했다더라고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 상간녀 그러니까 두 집 살림을 했던 그 상간녀가 저한테 연락을 했고 당신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 이거 좀 어떻게 해봐라. 이러길래 남편을 추궁했더니 처음엔 잡아댔어요. 그런데 결국엔 다 인정을 하더라고. 그리고 이 상간녀가 자기는 완전히 정리를 했다며 다시 한 번 더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더니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최초 제보자 상간녀와 이 두 집 살림을 했던 본인까지 상간녀가 상간녀가 두 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몇 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다 합치면 그 4년 동안 상간녀가 무려 5명 그리고 바람을 떠나서 이건 그냥 제가 불쌍해서 말을 해주는 거라 그러는데 평소 이 남자가 저에 대한 힘을 굉장히 많이 받다고 해요. 하지만 저를 사랑해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 걸까요? 이 상간녀 말하는 걸 보면 오히려 저보다 지가 더 화가 난 것 같아요. 진짜 나쁜 새끼라며 벼랑마저 뒤질 거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다 정리를 했고 앞으로 다시는 안 받아주겠지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상하게 저는 이게 진짜가 아니라 아직도 제 남편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고 또 이혼을 하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는 연락 안 하겠다고 하는데 저 몰래 연락 주고 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소리 그러니까 제보해주는 거랑 흉받다는 거랑 이런 말 하는 걸 보면 아마 지가 그 벌 즉 책임이죠. 그걸 받기 싫어가지고 방패 막이 하는 것 같아요. 핑계. 근데 저는요. 이 상간녀가 저희 남편한테 속았던 기간이 꽤 길고 또 막 남의 인생 조지는데 내 인생을 허비하고 싶진 않아서 좋다. 앞으로 우리 남편과 더 이상 엮이지만 않는다면 그냥 조용히 이대로 소송도 걸지 않고 넘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한 남편도 본인이 먼저 속이고 잘못한 거라며 걔는 죄가 없어 이러면서 계속 감싸고 있는 중이지만 뭐 그렇다 해도 그 상간녀의 직장과 집주소 등등 남편 자백으로 이미 다 알고는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거지같은 상황 속에서 저희 시부모님들도 그렇고 남편도 남편도 제가 보는 앞에서 그 상간녀들과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고 내가 여보야 이제 진짜 잘할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나 남편을 아직 많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이혼도 그냥 고민 중이고 보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상간녀도 따지고 보면 피해자 아닙니까? 혹시나 그 복수심에 제 남편 인생을 망칠까봐 남편한테 그 어떤 복수도 하지 마라. 그럼 나도 너를 봐주겠다. 네 인생 조지지 않겠다. 대신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고 약속을 받아내긴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 계속 뭔가 찝찝함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죄가 이혼 안하고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능력도 돈도 제가 남편보다 더 많습니다. 어디 뭐 부족해서 이혼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시부모님과 아직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있는 건데요. 시간이 흐른 뒤 제가 정말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위자료 많이 받아낼 수 있을 때 어? 다섯 명의 돈이 얼마야? 지금 이혼하는 게 답일까요? 남편의 외도를 용서하고 잘 사는 분들 계세요? 이혼이 최선입니까?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줘도 되는 걸까요? 제 마음이 복잡해요. 도와주세요. 댓글 1번 서로 애틋하기는 개뿔 지금 장난합니까? 남편은 글쓰니를 사랑 안 해요. 사랑하면 바람 피우냐고. 그리고 뭐 다섯 번 다섯 명 야 개차반이란 말이 절로 나오네. 근데도 사랑이란 말이 입에서 나옵니까? 야 그래요 뭐 어쩌겠어요. 본인이 사랑하면 참고 살아야지. 다섯 번도 용서했는데 열 번이라고 용서를 못 할까? 끝까지 갑시다. 대대쓰니 아 이거는 이제 다른 대댓글입니다. 아니네요. 대댓글 쓰니가 단 거 맞네요. 지워졌습니다. 호기심 아니 글쓰니가 호기심에 다섯 번을 바람 피우도 저 인간이 님처럼 용서하고 받아줄 거라 생각하세요? 아마 호기심이다. 이런 실드를 찾나봐요. 2번 아직 서로를 사랑하고 애틋한 사이라고? 그거 확실해요? 스스로 총각이라 속이고 다른 여자랑 살림도 했는데 근데도 널 사랑한다고? 3번 아니 잦은 외도는 물론이고 두 집 살림까지 했는데 서로를 사랑하는 게 확실하다니 왜 이래 이거 혹시 머리가 휙휙 돌아버린 건가? 끌 끌 4번 네 잘 알겠으니까 그냥 뒤질 때까지 끼고 사세요 저런 쓰레기 사회에 풀면 다른 여자 인생만 조지니까 그게 쓴이 인생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덕사키예요 외도를 다섯 번이나 했는데 그걸 더 봐줬는데 50번도 쉽겠죠 엄청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면서요 끌 끌 끌 이게 대댓거리 몇 개 달렸나봐요 그래도 나는 사랑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대댓거리 당근 것 같습니다 5번 차라리 돈 때문에 못 헤어진다 하는 거면 납득이라도 하지 세상 거지같은 등신 호구짓거리는 혼자 다 하고 자빠졌으면서 곧 죽어도 자기 능력이 있는 여자래 끌 끌 6번 예? 다섯 번이요 헐 아니 이거 주작 아니에요 만약에 아니면 님 진짜 어디 모자란 사람 같아요 남자가 능력이 오지게 좋고 시댁에 돈 많고 다들 좋은 분이고 거기다 쓰니 본인이 주부라 지금 당장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참고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그렇게 있다면서 이걸 왜 참아요 그것도 무려 다섯 명인데 시부모도 결국 지 아들 편입니다 님은 이걸 알아야 돼요 팔이 뒤로 확 꺾이는 걸 기대하면 그게 바보라고 너처럼 7번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남의세를 봤지만 이 여자가 정점이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끌 끌 8번 사랑이라고 남편은 너 놔두고 다른 다섯 여자를 품었는데도 사랑이야 그리고 그런 인간이 너를 사랑하는 게 확실하다고 9번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거짓같은 남이 살아도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뭐 남편 거시기가 말도 안 되게 큰 건가 그런 건가 어 이거 그런 거구만 10번 10번 이런 지렁으로 직장생활을 한다는 게 더 놀랍다 아니 결혼이라는 게 너 혼자만 사랑한다고 유지가 되겠냐 마치 얘는 지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줄 착각을 하고 있어 야 이 멍청아 남편은 너 절대 사랑 안 해 아니 사랑이 뭐야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는구만 사랑이 확실해요 이랄지 깍깍합니다 이야 결혼 4년차에 지금 현재 상간녀가 2명이고 그 중에 하나는 두 집 살림을 하는 중이며 그 꼬라지를 보고 다른 상간녀가 열받아가지고 제보를 한 것 같아요 첩이 첩고를 못 본다 이거죠 이거를 불륜카페에서 자폭이라고 한답니다 이게 내가 상간녀요 하면서 까발리고 모조리 다 엎어버리는 거 그리고 있으니 자기가 직업이 좋고 마치 전문직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글이 지워졌는데 본문 글이 굉장히 흥미하거든요 솔직히 솔직히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런데 배움이 짧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 제가 싹 고쳐온 거예요 알아볼 수 있게 굉장히 횡설수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유로 혹은 본인의 경제적인 이유도 포함이 되겠죠 이혼을 못하는 건데 약간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제가 틀린 걸 수도 있어요 오랜 경험상 그런 느낌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관통이 되니까 들통이 나니까 지우고 도망을 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